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보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병우 전 수석의 영혼까지 탈탈 털었지요.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존경한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우병우 전 수석. 지금 현재 서초동 법조계가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할 예정이어서 법조계 특히나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들이 너도 나도 우병우 전 수석 총선에 나가면 돕겠다라며 드디어 우병우 전 수석이 제대로 칼을 갈았다라는 주장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 법조계 출신 의원들 한바탕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드디어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24년 총선 출마 여부가 서초동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내년 총선에 나가면 돕겠다는 전직 특수통 검사들 너도 나도 우병우 전 수석이 내년에 총선 나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 전직 검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작 민주당 내에 있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이 내년 총선에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푸념을 쏟아내고 있으며 또한 전직 검사 출신들이 내년 총선 출마할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 검사들 검사 출신들 대대적으로 총선에 등장할 예정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고향은 경북 영주로 이것은 서울법대 84학번 동기 박형수 위원 국민의힘 박영수 위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4개의 시, 군,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묶인 지역구로 과거 선거에서 출신 지역별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은 인구 5만에 울진 출신으로 다음 총선에서는 인구 10만에 영주 출신이 유리한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23년 신년특별사면 복권을 통해 특사에 포함돼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이며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우병우 전 수석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나라며 우병우의 내년 총선 출마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은 당연하다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 혹은 명예회복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으나 주요 인사들이 사법 처리가 된 상황이어서 현재 세력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수의 중심인 TK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가 우선이다. 라는 정서가 많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어떤 집단적인 명예회복을 꾀한다기보다는 각계 전투식으로 정치의 복귀 가능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내년 총선 출마설을 이야기하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TK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내면 다음 대선을 앞에 두고 세력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점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 법조계 출신 위원들도 우병우 전 수석 내년 총선에 도전을 하면 돕겠다라는 국민의힘 법조계 출신 위원들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되고 출마할 가능성도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법대 동문으로 검찰에서도 같은 특수통사단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홉수로 법조계에 들어가 대학 4학년에 선연급제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비해 법조 경력이 늦었다. 두 사람은 대검중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함께 일하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 민주당 법조계 의원들은 한결같이 내년 총선 검찰 출신 특히나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통 검찰 출신들이 대고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나 라며 아마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특수통 출신 검사들 대대적으로 공천을 할 것이다 라며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를 확정을 짓고 나면 내년 총선 민주당은 그야말로 앞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 법조계 인사들이 현재 민주당이 얼마나 큰일이 났는지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소초동의 법조계가 우병우 전 수석의 총선 출마설과 함께 대대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병우 사단도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소초동 법조계에서는 소년급제했던 우병우 전 수석 대한민국 어디에서 나와도 특히나 서울이나 TK지역에 나오면 무조건 당선 확실이다며 반기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유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병우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똑똑하지만 우병우 하면 거의 천재였죠. 우병우 전 수석님 반드시 총선에 나가 민주당 박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가열차게 멸공